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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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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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것 같습니다. 고등학교 때와 다른 분위기에서 훈련하니까 재밌고 신선하고 행복하게 연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각각 팀 룸메이트는 누구누구예요? 저는 지금 충현이 형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. 저는 지강이 형하고 쓰고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룸메이트로서 불편하게 하는 건 없는지?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. 뭐 잠꼬대나? 잠꼬대나 코 고는 건 없어요, 혹시? 네, 저가 그렇습니다. 제가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. 최지강 선수는?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고기도 오늘 사준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최대한 많이 먹을려고 생각 중입니다. 뭐 잠버릇은 괜찮았어요?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? 아닙니다, 없습니다.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팀이고 또 그 구단에 입단하게 되어서 매우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올 시즌 팬들의 기대에 맞게 좋은 활약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명봉구단이어서 좀 선택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스킨캠프하는데 열심히 힘을 만들어가지고 팬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1군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. 저는 일단 승수는 생각 안 하고 1군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부상 없이 한 시즌 완주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에서 자욱영 다음으로 신인왕이 한번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. 없어서 한 달 정도 하늘 왜? 하늘이 맑을 때는 푸른색이지 않습니까? 아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런 구단이기 때문에 어떤 하늘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하늘이 옆에 나오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